감사함 우리 아니라도 넉넉하게 고비해야죠 나나나나나 아닙니다 신분이로 제가 설마 기부금만 바라고 인터뷰를 하자고 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밖에 아니라니까요 네 누가 몰라 부팔했어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했어 기부금 한 번 받아볼라고 격필 뿐 아니라 시험금도 칠하지 이제는 육에서 보셨고 시험금도 칠하지 이사도 간호사도 부족 마취약도 부족 아주사약도 부족 하자는 바른 한 표시를 마저 부족해 시험에 피로바람이 형이 낫나 시험에 돈 있어야 사람도 살려 시험에 피로바람이 형이 낫나 시험에 돈 있어야 사람도 살려 요 요 요 요 와우 잠시만 저 여보세요 아 피디님 아 그럼요 인터뷰 준비는 잘 돼요 환자도 나름대로 소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답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고정만 고정만 고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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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르 장만요 장만에 대인하는거야 에 피느니 그런데 잊겼어요, 하지만 이제 말은 날 풀려도 조금만 나중에 오시는 게 저 아, 아, 생명이죠, 네 그룹수 아, 생명 불쌍한 환자들 물을 부재하려다 내가 더 불쌍하게 됐네 이 한몸 터져 아, 희생하려다 손 못 쓰고 쫓겨나겠네 아, 내게는 걱정을 내지 않아 어느 눈, 그 손, 내 맘 모르네 세상이 내게서 틈이 눌려버렸나 차라리 도망기라도 지니고 싶네 우주 제발 전 도와주세요 오어 Pul lalala 오어 종은 목벽 얘 아멘 아멘